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30일 계양구청 7층 신비홀에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을 맡은 성각 전문가와 계양구 관계자, 문화원 관계자, 계양군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백문화재연구원 서영일 원장 등 참석 전문가들은 역사적 맥락과 유구, 도기, 기화 등 계양산성에서 확인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경과를 제시하며 현재의 계양산성에서는 백제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기존의 백제계로 보아졌던 유물도 최근 연구 성과를 종합해볼 때 신라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보완해 계양산성 사적 지정과 보존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적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7일 병방동, 박촌동의 수건이었던 양촌어린이공원과 박촌어린이공원의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중공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양촌과 박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9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여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촌과 박촌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비 44억 원과 공사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휴게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와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여가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공원 중앙에 위치한 다목적 운동공간과 놀이시설을 통해 단순한 휴게공간의 기능을 넘어 가족 단위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항구는 지난 25일 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와 생활 속 불편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42건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각 부서장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굴된 세부 개선과제는 중앙부처의 법규 개선 및 업무 형태 개선을 위한 과제 35건, 시조례 개선과제 2건, 자체 개선과제 5건으로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양군은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통일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공직자로서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의 당위성, 올바른 안보건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인천통일교육센터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인의 강사를 초빙해 최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북한의 경제현실, 변화하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통일에 대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